어제가 내일에게 일을 본 적이 없어 내일은 어때? 행복하니? 어제 애는 이쁜 꽃들이 아주 많이 펴 있어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 노란색도 있어 어때 이쁘지? 아참 어제는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 찾아왔어 옆에는 시원한 게울물이 흐르고 있었지 이 게울에는 키가 큰 외갈이 삼촌이 살아 어제는 느릿느릿 거북이 할아버지가 햇볕을 즐기러 나오셨어 이쁜 꽃들은 여기 강에도 많이 있어 바람이 시원하지? 어제는 행복한 가족이 소풍을 나왔어 빨간 풍선을 들고 자전거를 타는 가족도 있었지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어제와 비슷한 모습일까? 여기 어제의 기록들이 남아있어 오늘의 시간이 지나 어제가 되고 사람들은 어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지 오늘은 어떤 어제가 될까? 행복한 내일을 어제로 보내줘 행복한 어제가 모여 평화로운 내일이 될 수 있게 힘써 볼게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또 다른 어제가 어제처럼 아름답기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내일에게 쓰는 편지 여기 귀여운 꼬마 미래들을 응원할게 화이팅!